올라가올라가 볼케 bouncing 안 내려지네? 중간에 내일려고 했거든. 안 될 것 같아서 내리려고 했는데... 내려지지 않네 오케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저. 좀. 졸린 것 같거든요? 다른사람이 운전할 사람? 어..? 응 이거 운전 오래하면 안 돼 근데 바꿔주면서 해야지 바꿔주면서 운좋아야 어? 운전 바꿔주면서 해야되는거 아냐? 어 뭐야 뭐야 턱같은게 있어 어 조심조심 뭐야 이거 이륜이야 이른데 껴서 못가는거 보니까 이륜 잠깐만요 도저히 참을수 없네요 근데 위험해 차를 막고 있다니 정말 사고날뻔했잖아 내 소원이 괜찮아 여기 나쁜놈들 소원이야 계단으로 가나요? 오케이 이번에도 위치 위치 써야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나무 저 나무인거 같은데 오케이 요 나무 맞죠 아까만 똑같아 오케이 좀 먼데 근데 꺄어어우이 꺄어우이 투어어어어 아 조 commanders 조 조 accessibility 깨어어 암 이미 버렸습니다 지금 응가해도 전혀 느껴지지않을 그럴 진흙들이 엄청 묻었어 지금 굉장히 느낌이 안좋다 오케이 됐어 물에 좀 씻자 피하는거 봐 묻을까봐 거고고고 고생은 짬짐웅링 역시 형이야 서로잡고있어 rice 어.. 어 어떻게? 어드가냐고 아.. 움직이는거에요? 무슨... 지린다 어떻게 하라고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잘못 눌렀다아 점프 눌러봤는데 아닌가? 어업호호호호호 똥그란리가 있는데 어떡하라고 옆으로 가야겠다 당황하지마 오케이 끌어올려 끌어올려 어? 뭐야 어어어 나 이번엔 괜찮은줄 알았네 또 떨어지겠지? 어? 괜찮은데요? 아아악 되는줄 알았네 아아 오케이 아이 가챠 이번엔 되는줄 알았어 침착하게 매달릴 곳을 찾아야돼 저기로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갑시다 침착하게 왜 운전 내가 또 해야돼? 설마 말도 안돼 이거 그래 운전은 나밖에 할수가 없어 다른사람들은 술을 마셨거든 대리를 부르던가 내가 해야돼 가자 죽기 직전이라도 내가 해야된다 이정도야 쟤네띠 갈수밖에 없다 가야돼 야 왔다 아흐 네 나라길 잘했어 뭐 풀어 죽어도 노예인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열반데 확 밀어버리고 한번 뛰어내려볼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일단 올라왔으니까 세이브되지 않았을까 뒤로 백후신 한다며 나만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데 한번 해볼께요 내릴때 브레이크 밟아진다 아 안되네 내렸더니 브레이크 밟아져 그렇게 안되게 돼 침착해야겠다 어어어 뭐야 뭐야 그럴수가 당황했다 방심했다 원하는대로 되긴 됐는데 나도 죽었어 어어 다시 가야돼 죽어 죽어 야 죽어 잘못 내려왔다 가 가 가 가 가라고 가 바퀴 하나 빠졌다 뒤로 니의 진흙이야 좀 뒤로 뺏겨서 가야되는데 파워 속도 내야되거든요 안돼 더이상 안돼 가자 침착하게 풀스피드로 가야돼 갑니다 고1 아 오우 와우 よ우 여기도 좀 지져봐야되니까 보물을 얻자 이탑인가 볼물같은거 없어 보이는데 잠깐만 여기 뭐있어 여기 못들어가겠구만 하기 저렇게 생기면 바로 올라갈수있어 Gypsy 오우 오áo 조심해 올라가 잡을만한걸 찾아야 돼 잡을만한거 니게 저쪽에도 문같은게 있네? 저기부터 한번 가보자 뭐지? 화장실인가? 도와준나? 아 뭐야? 계단 있잖아? 후레쉬녀서 갑자기 불 들어왔어 자동인가봐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오니까 허리춤에 차고있던 후레쉬가 불이 들어와 여기 뭐있나 한번 찾아볼까? 와 이걸 찾았네 여기 뒤에 뭐가있데 밀어 오케이 굉장히 널널래보이는 벽인데? 아니야 안막혔어 그냥 부셔질거같애 딱봐도 허접하잖아 밀어 발로 차라니까 어? 굉장히 호접한데? 뭐 다른거 한번 뭐 무기같은게 있어야되나? 굉장히 호접해 보이는데? 아하 이거구만 비껴보세요 이걸로 터뜨리는 겁니다 어잇 터진다! 는 아니고 불을 붙여야 터지지 화약통이니깐 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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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가져가자 비켜요 쓸모없는 녀석들 같으리나 가자 가자 어? 아니야 돌리는거있어 비켜봐요 흫 터트리버렸는데 가져가야돼 형 형 형 그래다가 또 죽는다 잡혀간다잉 감옥에서 또 15년 써도 응? 보물 궁금해가지고 말이야 잠깐만 해골 해골풀씬데 불안한데 나 화약통 가져갈게 흥분했어 조심해 형 사실 애들 못온거같은데 아까전에 보니까 걔네 쇼어라인 애들 아이고 부딪쳤어 어어 어어 내 화약통 어? 분명히 들고있었는데 아 저기있다 치사하게 이렇게 막나 개발자 아저씨 멋선데 그것 좀 발로 차면서 내려오셔 이걸 못가중하게 막어 하하하하하 아이씨 그럴싸아 여기까지 갖고왔는디 깝다 싸주기 되고 어 뒤로 돌라오는데 벌써왔어 아저씨 갈수 밖에 없다 좋은자세예요 언제나 나오는자세 엄청 빨라 소리소문없이 내려왔어 아저씨 여긴가 와우 보물같은건 보이지가 않는데 해적 개모임 장소 도착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개주가 돈 들고 튀었어 성 디스마스 또 나왔네 예수가 아닙니다 유명해적들 조세파렛 리차드 원트 해적 선장들 이름이 리차드 원트야 원트야? 이상한데 이상한데 만지고 있어 원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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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탑들이 다 연결되는거구나 탑이 12개인데 어딨냐고? 어? 누구 담배 깡쳐가? 아 여기까지 왔네 주워라 외용가 척가죽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루바나나님 감사해요 어이구 뭐야 안죽어 뭐지 깜짝이야 방탈이 장난하네 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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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하하하 개쎄 뭐야 방탈이 저럴수가 있나 나 뒤로가 나 뒤로 빠져야겠다 쟤가 없잖아 으악 아 아 아 아 아하하하 샷건이야 샷건 웰라스 처음부터 빨리 쏴야돼 처음부터 처음부터 준다 어디서 준다 이놈 아니 거기 아니야 이놈이야 이놈 아하 하하하하 안되겠어 주먹으로 때려야되나 주웠어 싸고 넘어 자 ا이 헬멧을 벗겨야 되는데 근데 고기 걸려면 근데 고기 걸려면 아하 흐흫 으아악 하하하 장난아닌데? 잠깐만 나 샷건 있나? 좀바 헬레뻔자 히앗이 맞춰야돼 어 잡았다 잡았어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조준이 헤드샷을 안돼 위로 안올려져 헬레뻔자야 되거든 헬레뻔자 아 이거 잠깐 조준 좀 풀어야겠다 매운맛 김영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루탄도 없어 어 조준 붙어오지 그렇지 뒤로 무기만 한걸쇼 이게구만 그냥 뒤로 쏘는게 아니겠어 만능은 아냐 조준무기 조준 붙어오지 오케이 이럴땐 불편한데 좋아 와 계속 내려와 이 녀석 총알 총알 없어 산탄 산탄 총알좀 먹자 와우 와우 내 산탄이야 일로와 산탄이야 답은 산탄이야 우와 방어구 지리네 쟤네 어? 잡았어? 와우 아버지 산탄이야 야 총알좀 주소 총알좀 총알좀 할아버지가 잡은거 같다고 그러게요 카카루토처럼 죽을뻔했는데 이상하게 할아버지 살았어 총알을 놓고 좀 총알있어 뭐야 뭐지 그거? 말을 해 뭔데 말을 해 줘보쌤 아 벌써 얘네들도 찾았구나 타분 야 근데 쟤들 어떻게 찾았냐 쟤네 애들도 많으니까 다 풀어가지고 한 번에 가니까 우리는 한 번에 찾아야돼 네이선이 찾아냈어 거꾸로 하면 적일수도 있고 알았다 내가 이 타워를 너와 셀리 아 나 혼자 가냐 혼자 다닐래 그냥 뭐야 대신 차를 타고 운전할 줄 안해 설마 나 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지 설리 형님 업고 가야 되는 거 아니죠 저기도 찌푸 하나 더 있구만 평이 속의 비밀 다행이야 갈 차가 있어가지고 어? 이제 설리 아저씨가 운전한다 짬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명이 빠져들니 탑이 시장 한가운데 있어 원래 마다가스카르에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마다가스카르 원래 무인도 아니었나? 탑에서 봤을 땐 무인던데 비켜주실래요? 쇽쇽 부비부비 안가져 씨 이걸로 가야 돼 뭐하는 거야 얘 한 명밖에 없는데 어?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거 좋지 뭐예요 1500 아리아야? 뭔데 이거? 이거 케찹 통화 아닌가 이거? 이런 걸 파네 소세지 오뎅 없나 오뎅? 도마뱅 꼬치 뭐는 거 없어? 까지마 뭐야 걘 줄 알았어 레이브 깜짝이야 똑같이 생겼어 냄새가 좋다 잠깐 잠깐만요 이거 주세요 뭐야 냄새만 맡는 거야? 돈이 없나봐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하하 이쪽이요 이쪽 봄을 그렇게 많이 훔쳤는데 돈이 없어 얘네들은 아까 그거 2센트짜리 밖에 없어 문 들고 갑시다 잠시 안되고요? 당연하지 뭐 파리 치는 거야? 벅차하지 마십쇼 잠입은 이 녀석의 전문이야 창문이 부자되어 오케이 저기구만 어이? 어이? 또 안오겠지 뭐 오호 잠입성봉 어? 펌씨 왔는데? 이야 아직 현역이셔 여깄다 에드워드 잉글랜드 에드워드 잉글랜드 에드워드 잉글랜드 보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보물같은건 맨 위에 있지 않을까? 위층에 이쪽으로 오케이 와우 퍼즐 냄새 와우 오래 걸릴 것 같은 냄새가 나네 어 어 딱봐도 퍼즐이야 오리락내리락 해야돼 여기도 뭐가 있는데? 흠 아 동작끼는건가? 뭐야 정갈 정갈자리 큰 주전자 일단 황도 12공 그 다음에 사자자리 그 다음에 황소자리 황소가 몇월이잖아 근데? 4월인가? 가 뭐야? 아이고 망가졌다 정갈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 물병자리 어 정갈자리 물병자리 사자자리 황소자리 나타난 순서 정갈이 11월 아닌데? 정갈 11월 아닌데? 정갈 몇 자리 정갈 몇 자리죠? 어? 사자자리 황소자리 1 2 1 4 전물사왕 정갈자리 11월 맞아? 그래? 잠깐만 일단 뭐 조작하는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어 물병이 1월이야 조작이 되나? 뭐야 조작은 안되잖아 어디 조작되는게 있는지 봐야지 없구요? 없는데? 아 여기 올라가는거야 그쵸? 뭐야 그럴수가 정.. 정갈 11월 이런거 아니야? 그냥 올라가는거야? 퍼즐 아시나? 오케이 그냥 올라가는거야 잠깐만 저기 점프 될까? 되겠지? 시계가 자꾸 exchanges 시계가 닦고 그냥 올라가는거였어 퍼즐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로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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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나보다 빠르게 그쵸?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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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나봐 오케이 네 택 택 하하이 하하 하하 못 올라가겠지 호이 하하 균형 균형의 수요다 호호 하하 따 호이 따 호 지금 올라가야돼 호이 호 오케이 여기 있구만 네스 맨 뭐야 어어 뭐가 막 부셔지는데 여기도 하얀색이 칠해져있고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냐 이것도 뭐야 퍼즐이 아니면 뭐야 그냥 올라가는건가 오케이 어 손 낀다 손 껴버려 지금이죠 어우 오오 물레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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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잠깐만 잠깐 잠깐 순서대로 해야돼 정갈 자리부터인데 정갈 사자 세번째야 전물사황 전물사황 정갈이는 어딨어 설마 이거 왔다갔다 해야되는거야? 아 얘도 안돼 정갈이 어딨지? 이거 세번짼데 전물사황인데 정갈이는 어딨지 반대편에도 뭐있다 또 올라갈수있나 또 올라갈수있나? 여깄다 정갈 여깄네 여기여기 아 이 녀석 가만히 안있어? 여기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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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갈이 맞지 정갈이야 정갈이야 전물사황이야 오케이 스콜피오 스콜피오 못해 전물사황이야 종 치는건가? 오케이 내려갔고 전물 물병 일지페이지를 획득했습니다 맞네 그냥 퍼즐이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거네요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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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다 저기있다 전물사황이야 아냐 저는 마지막이야 물 어딨어 물 마지막이고 그러면 이쪽에 다있는거네 맞죠 물 전물사황 왜 굉장히 빠르게 풀고있지않나요 지금? 나 되게 빠른거같은데? 옛날에 내가 하는걸 못보셨네요 여러분 지금 정말 엄청나게 패스트한겁니다 거의 지금 거의 천재수준이야 저도 지금 제가 놀랍네요 전물사황 반대쪽 가면 돼 이제 전물사황 그 다음에 마지막 황소야 흐어어어어어어어어 뒤마개를 가지고왔어요 오케이 확실히 언차티드4가 퍼즐이 쉽긴 쉬워요 퍼즐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수준 툼네이더에 비해서는 진짜 쉬워요 툼네이더 툼네이더 마지막 작품 뭐였죠? 리부트말고 진짜 어려웠는데 이거 어? 황소자리 툼네이더는 진짜 어려웠어 겁나 오래걸렸어 어엇 오우 올라가 좋아 툼네이 헉 레알 레알 요 미리 귀 막았어 됐습니까 보물은 우리 것이다